무릎 관절을 위해서 문경수님과 유진아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진아씨, 반체육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무릎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할까요? 제가 사실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도 가르쳐드린 건데 어머니들 제가 보니까 춤 잘 추시대. 관절도 지킬 수 있는 제가 춤을 가져왔는데요. 그 댄스 이즘이 관절 챙겨 트위스트입니다. 관절 챙겨 트위스트. 허벅지 힘으로 다리를 좌우로 흔들다 보면 어느새 근육이 보일 끝.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준비 30초입니다. 시작! 관절 챙겨 트위스트. 나이스! 좋아요? 은경수님이 지금 해보고 계십니다. 좋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관절 챙겨 트위스트. 무릎 건강을 위해서 함께하는 운동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MBC 기분 좋은 날씨였습니다. MBC. 어머, 어머, 어머. 표시야, 어머니. 신나, 신나. 여기까지. 어머니. 신났어, 신났어. 나는 보면서 우리 여기 오영우 씨와 어머니는 잘 왔다 갔다 하셔. 아니, 뿐이 다 바뀌었어. 땅을 팠어, 땅을. 아니,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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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날 또 내 나이 돼 봐봐,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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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한 마디 됐잖아. 아니, 지금은 따님들도 함께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이게 은근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이거 막 지금. 벌써 어렵더라고요. 땅지 않나잖아요. 아니, 그렇게 박주시는 때는 댄스를 하시니까. 네네, 뭐 저는 뭐 큰 어려운은 없는데 일단 저희 어머니는 춤을 추시니까 일단 신나셨어요. 아, 신나셨어, 신나셨어. 아쿠텔리즈는 중요하지 않고. 아니, 그런데 이 운동을 하면은 유진아 씨가 가르쳐준 그 운동을 하면은 어느 정도 땀도 나고 운동이 제대로 되구만. 어, 잘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금 부끄러워서 어느 정도는 여러 걸 한 게 잘 안 될 게 그랬지 집에서 한 번 연습해 볼래요? 아, 좋아요. 예, 예. 집에서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수미 씨 어머니, 어떻게 스탭 잘 받으시던데, 잘 받으시던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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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나보다 쩔쩔쩔. 여기가, 여기가 땀 좀, 그거 뭐지? 땅이 짠. 땅이 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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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고. 자, 그런데 이제 유진아 씨의 이 방법이 과연 전문가 문 교수님들 지금 해보셨단 말이에요?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해보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발목과 같은 방향으로 발끝이 움직이게 되면은 무릎 주변에 있는 대퇴사두근, 그 다음에 햄스트링, 오금근, 그리고 종아리 있는 근육까지 다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너무 과도하게 꺾거나 무릎에서 비트는 동작들에서 혹여나 통증이 생긴다면은 좀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네. 확인해 corridor event결해서 별 boys에 대해 보 ancestoriawhile 구성행 기웠어요. 좋아 Séık 후 바 바 반